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분명히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시죠 정말로 이상하게 잠을 자기 전보다 깰 때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왜 잠을 잤으면 좀 그래도 덜 피곤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각각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잔고 같지 않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가 신기하게 어제 자기 전보다 더 피곤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수면의 단계를 좀 아셔야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면의 단계는 크게 얘기해서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눠집니다 렘수면은요 굉장히 얕은 잠입니다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라 그래서 REM, Rapid Eye Movement라고 얘기해 가지고 렘수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렘수면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잠이 좀 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렘수면이 가장 낮은 단계고요 비렘수면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수면의 깊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렘수면 중에서도 1, 2단계보다 3, 4단계가 훨씬 더 숙면이 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REM수면으로 시작해서 쭉 1, 2, 3, 4단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REM수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주기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보통 9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의 한 주기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시 REM수면 갔다가 다시 또 비렘수면 들어가서 1, 2, 3, 4단계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주기들을 겪으면서 몇 차례의 이런 주기를 겪으면서 밤에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깊은 잠이 좀 줄어들면서 3, 4단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더 피곤한 이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순간에 잠을 깨느냐에 따라서 피로의 정도가 다릅니다 사실 얕은 잠으로 REM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잠을 딱 깨면은 사실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 4단계에 들어갔을 때 잠을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 놓은 경우에는요 내가 3, 4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알람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깊은 잠에서 잠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막 정신이 혼미하죠 잠이 잘 안 깨고 이게 바로 3, 4단계에 들어갔을 때 잠을 깨는 순간에 그렇게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따라서 언제 깨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피곤하게 느끼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앱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에 어떤 앱이 있냐면 자기의 수면 단계에 맞춰서 가장 수면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낮은 수면에 있을 때 잠을 깨워 줌으로써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도 요즘에 개발돼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나도 모르게 자면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걸 차고 자야 되는데 차다 보면 점점 점점 수면이 깊이 들어갔다가 낮은 수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 스스로가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면이 왔을 때 여기서 알람을 울려줘서 제가 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앱도 요즘에 있다는 것 한번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잠을 깨게 되면 더 일어나기가 힘들고 정신이 멍하고 잠 깨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길게 잠을 잤는데도 잠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요 3,4단계까지 수면이 못 들어가고 계속 얕은 수면을 유지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수면 무호흡 수면 무호흡은요 코골이가 심한 경우가 나타나죠 코골이가 심해지면 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을 못 들어가고 자꾸자꾸 깨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신적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점점 점점 낮은 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이 깰 때가 됐는데 잠과 같지 않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코를 곧는 분들이 코를 심하게 곧는 분들이 만약에 너무나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반드시 한번 수면 무호흡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면 다운 검사 수면센터에 가시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자는 동안에 내가 몇 번이나 깨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호흡을 멈추는지를 검사함으로써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냐면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서 부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생기는 만성 피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잠을 깨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 것 같지가 않고요 깼는데도 몸이 계속 천근만큼 무거운 경우가 바로 부신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부신이라는 거 아시죠? 사실 부신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영상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꼭 한번 봐주세요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부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봐주시고요 사실 부신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몸에서 부신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굉장히 몸이 개운하지 못하고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약한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있고요 또 부신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여러 가지 허브들 시베리안 진상이라든가 이런 허브들을 같이 먹음으로써 부신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아셔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원래 잠이 많아서 아침잠이 힘든 분들하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힘든 경우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첫 번째 있잖아요 깊은 잠에서 3,4단계에서 깬다 하더라도 물론 잠이 깰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억지로 세수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 30분 안에 몸이 좀 깨어나면서 정신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을 깨면요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콜트리오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사람이 몸에서 잠을 깨고 활력을 찾게끔 만들게 돼 있습니다 30분 안에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무리 잠을 깨기 어려워도 30분 후에 몸이 개운해지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이 깬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힘들고 처진다 그렇다면 아마도 부신에서 이런 호르몬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부신 기능이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주기에 따라서 깨는데 계속 피곤하게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는 숙면이 안 돼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수면 모호흡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부신 기능이 약해져서 만성 피로가 와서 그럴 수 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 어디에 대한 대신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 계시면 각각에 따라서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도 받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아침에 활력 있게 건강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